나라씨, 사랑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리고 가요 무대를 통해 가지고 가수 데뷔를 하신 분인데요 정향숙씨, 초립동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정향숙씨, 초립동 내 오구웠던 삶들이 저를 기쁘나 왜 사무수이 겨울 뿐이다 맘이 깊을 수 없던 속올 땅을 그들며 안 한 채 그들며 정리를 얻다 하지 집어넣고 내 본문에 저를 기쁜 사람 내 오구웠던 삶이 내 오구웠던 삶이 슬픔에 불하지 않고 이 오구웠던 삶이 어른절에 반짝이는 본문을 담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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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함께 zel af 그대는 꿈보다 노래의 영혼을 품고싶은 한 그대의 홀라시가 우리의 자리사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디서야 반짝이는 본문을 닫고 울어 울어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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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야 하고 흔들어 죽이더라도 아는데로 매하기로 한 번 다른 듯이 눈물을 멀어도 사랑이 흔들어 나고 이미 모두가 외로운 인연하게 바로 그 사람 돌아보라고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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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 우리의 몸을 품고 사는 그의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사랑 누가 보내고 사랑이 흔들어 나고 우리의 몸을 품고 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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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